이분은 좀 원로 가수식으로 노래를 잘하시고 공유에도 많이 닿아야 되는데 아주 노래가 막났을 때 흘러가 노래를 잘하신 분이 되겠습니다. 우리 조봉진 가슴이 나오셔서 울며 헤어진 부사람 울고 넘는 박달재 여러분들 경기의 박수 한번 보내주실까요? 알아주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감사합니다. 우리 조봉진 가슴이 나오셔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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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여러분 반갑습니다. 우리 조봉진 가슴이 나오셔서 감사합니다. 여러분 반갑습니다. 저도senke의 모습이 생기고